음악 전국의 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0일의 현명검 시험 기본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갈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드리자면 문제는 지난 50회차보다는 쉬웠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저희 개념 강의를 완강했더라면 큰 어려움 없이 합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어려운 몇 개 여러분들 제발 좀 틀려라 라고 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들을 틀렸더라도 여러분들이 급수 제일 높은 급수를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1번 문제를 틀렸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 중에 혼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지배자가 있었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낑낑깡깡 낑낑깡깡깡 수백 톤의 돌에 고인돌 수백 톤의 돌을 옮겨서 만든 이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대빵대빵대빵 높은 사람 누구? 은동진, 족장, 군장. 계급이 처음 등장했던 총동기 시대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기록상으로 처음 등장한 거는 신라 지증왕 때고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 이거는 구석기 시대고요. 반달 돌칼. 자 총동기 시대 때 계급이 등장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변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변홍사를 시작을 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한 워.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긴놈이 지배층, 진놈이 피지배층. 이긴놈 중에 넘버원 리더를 은동진, 족장, 군장. 그리고 이때 변홍사를 지을 때는 여전히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왜? 청동기 시대지만 아직까지 청동은 레어템이에요. 비싼 레어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돌로 된 반달 돌칼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락바퀴 같은 경우는 신석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무용총이 그려진 수렵도입니다. 이거를 남긴 국가는 누굽니까? 고구려 고분벽하죠. 고구려를 찾으면 되는 건데요. 22담노의 왕족을 파견했던 거는 백제 무령왕의 스토리고요.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였다. 여기는 한나라 한무제, 7대 왕제의 침입을 받았던 고조선이고요. 신지, 불해, 읍차, 견지 같은 군장 이름을 가졌던 나라는 바로 농사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사만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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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맘 먹고 베푼다. 이거는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있었던 제도입니다. 처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폭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겠죠. 이때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게 바로 진대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3번입니다. 수로수로 김수로왕. 김수로왕은 누구, 어느 나라의 시조입니까? 바로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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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금강가야. 금강가야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가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가야. 자, 가야는 예전에 사만안에서도 어디였나요? 변안이었습니다. 변안이 뭐였냐면, 아, 이런 변태오타쿠. 아, 이런 변태오타쿠. 구석에 짱박아뒀던 이 변안은 무슨 변태라고 얘기를 했나요? 제가 강의 때 철변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이 썩어나는 거예요. 철이 썩어나니까 철원자재 덩이세를 화폐처럼 사용하고요. 철이 썩어나니까 철을 낙랑가 일본 외에 수출했다라는 거.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조선 후기의 얘기고요. 물가 조절을 위한 상평창, 상업의 평양을 이루는 창고. 농사가 올해 흉년이다. 그러면 쌀이 모자라니까 쌀 가격이 폭등하겠죠. 국가가 가진 쌀을 갖다 풉니다. 시장에. 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올해 슈퍼 풍량. 쌀값이 너무 똥값이 됩니다. 쌀이 너무 흔하니까. 그때는 국가가 쌀을 사들이면서 물가를 조절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져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활구는 고려시대 고액 화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표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푸셔야죠. 바로 뭡니까? 석가탑입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국사를 들어가게 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탑이 있죠. 바로 다보탑과 그림자가 없는 무형탑. 똑같은 이름으로 석가탑. 이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 목판으로 된 거로 찍었다라는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이 발견됐던 거. 바로 석가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죠. 석가탑을 던져놓고 석가탑 설명을 달고 여기서 발견된 현존 최고의 목판 인쇄. 그러면 무구정강 대다라니경을 또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석가탑을 찾으면 정답인 겁니다. 석가탑을 다른 말로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를 마주보고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나의 업적. 신라 시대 때 율령. 율령을 지금으로 치면 헌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라 때 법을 반포했다네. 법과 관련된 건 싹 다 뭡니까? 신라의 법으로 응행했던 법흥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흥왕은 지금 보시게 되면 녹읍을 폐지했다. 이거는 뉴스페퍼킹왕. 신문왕의 업적이고요. 불교를 공인했다. 법과 관련된 건 싹 다 법흥왕이잖아요. 불교를 법으로 공인하는 거죠. 독서산품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학, 신문왕이 만든 국학을 졸업하게 되면 졸업시험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독서산품과입니다. 국학,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 경전 공부한 걸 바탕으로 독서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쳐서 3개 등급, 상중화로 관직에 나가는 거. 이거는 바로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던 원성왕이고요. 북한산 순수비. 이거는 신라의 진자, 진자 흥했던 진흥왕의 스토리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대외 관계예요. 백제가 일본에게 보낸 거래요. 백제와 외화의 교류를 보여주는 거. 칠지도죠. 칠지도. 자, 이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이 보내는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의 규슈 지역에 진출하면서 네가 일본 왕이니? 우리 백제 근초고왕, 우리 왕께서 니들에게 선물을 줬다. 칠지도를 선물로 주죠. 7개의 칼란. 그래서 이거는 누구와 누구와의 교류. 백제와 일본의 교류고요. 금동영가, 칠년명, 열애, 입상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불상이고요. 앙불구는 장명실이 만든 세종대왕 때 업적이고, 조선시대의 호명그릇은 고구려의 강개토대왕이 죽은 걸 슬퍼하는 글이 적힌 제사도군데,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 그러니까 백제와 외화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7번입니다. 가해 들어갈 제도인데, 진골이 아니면 승진의 제안이 있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크기도 제안하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바로 골품제도죠. 골품제도는 뼈골. 태어날 때부터 품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원래 성골, 성스러운 뼈를 가진 사람. 엄마, 아빠 둘 다 왕족인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 둘 다 왕족일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진골입니다. 진짜 뼈대가 좋은 사람.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인 경우. 자, 그리고 이러한 골품제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관직 진출. 내가 아무리 내신 만점, 수능 만점을 맞아도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 오두품, 이런 각각 등급에 따라서 지평수, 가질 수 있는 말의 수, 심지어는 속옷을 입을 수 있냐 없냐, 심지어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에 빛의 재질까지도 제약을 가했던 게 골품제도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8번, 밑줄 그은 전투입니다. 을지문덕, 수나라. 이거 무슨 전투예요? 죽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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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수수수수, 수나라를 물수, 땜을 쌓아놓고 있다가 오는 걸 보고 빵 터트려서 혼란에 빠트린 후에 전멸을 시켰던 죽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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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수나라를 살수대첩이죠. 명량은 임진왜란, 황상대첩은 고려말의 이성계, 그 다음에 한산도대첩은 이순신. 정답은 2번, 그리고 9번 문제입니다. 신라계의 신라의 촌락문서예요. 이거를 우리는 민정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민정문서는 뭐냐면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문서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통일신라시대 때 구주오소경, 다섯 개 광역시였던 오소경 중에 하나였던 서원경이라는 곳에서 촌락의 주인 마을이장이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우리 마을에 소가 몇 마리, 뽕나무가 몇 개 이걸 다 조사한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죠. 이거 왜 조사했냐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왜 조사했겠어요? 그걸 알아야 노동력을 정확하게 징발하니까. 그 다음에 소 몇 마리 이걸 왜 조사할까요? 뽕나무 몇 개를. 그걸 알아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니까. 그러면, 보시면 4번이죠.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 작성하였다. 당군의 건국 이야기, 삼국 유사, 병인양요, 의계, 유네스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큐멘턴인데요. 해동성국, 너희는 정말 바다 동쪽의 번성한 국가구나. 중국의 당나라로부터 들었던 얘기고요. 대조영이 건국했던 상경용 정부. 대조영, 바래죠. 바래. 바래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 대조영의 아들이었던, 엄동네를 무식하게 두드려 패고 다녔던 우리 무왕. 이 무왕 때 와서 어떻게? 중국의 쌍둥반도를 선제공격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외원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갔던 군인이 장문유. 그리고 수군을 끌고 공격을 하죠. 쌍둥반도. 정답은 3번이고. 4군 육진 세종대왕. 처절하게 싸웠던 처인성 김윤후. 이거는 바로 몽골때, 고려시대. 정족상성, 이거는 병인양요. 그래서 프랑스 때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인데요. 지금 보시면 사심간 신라 경승왕이 항복했대요. 이거 다 뭐겠어요? 태조 왕건이죠. 그러면 태조 왕건과 관련된 걸 찾게 되면, 지금 고려 건국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광종. 광종은 나는 빛이 나고 덕에 있는 남자 광덕이에요. 뭡니까? 노비 안검법.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검사를 해서 일반 농민으로 돌렸어요. 그 다음에 나 과거제에 반대했던 신하들 다 죽였어요. 나 중풍 걸렸죠. 사악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거. 광종이죠. 광종의 업적이 나오면은 제가 과거제가 나오면은 이변이 없는 한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을 던져놨으면 이변이 없는 한 과거제가 정답이 됐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훈료 10조는 태조 왕건이죠. 훈훈하게 가온을 10개로 요약했던 거. 정치를 내 멋대로 교정도감은 무신집권자였던 최충헌이고요. 그리고 12목의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했던 거는 고려시대 송종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3번. 거란의 3차 침입 제가 안기법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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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고려 거란 강동 육주에 있었던 하나였던 기주대첩에서 누가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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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읍. 대몽 황쟁 삼별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샹샹샹샹샹샹샹샹간부. 여기를 공격했던 왕은 누구냐면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러면 원간섭기 때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원간섭기 때 내용을 찾게 되면 별무반은 윤간여진족의 스토리고 김원창은 신라하되 김부식은 문벌기족이 있던 시기고 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원간섭기 때 머리를 닦아버리는 변발과 오랑캐옷이 유행하는 거죠. 왜? 원나라의 반쯤 신민지배를 받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 15번. 다음과 큰 기법인데 도자기 무늬에 표면을 새기고 그 다음에 무리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도 못 풀까봐 핫그림까지 그려줬어요. 뭘까요? 고려 삼강청자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삼강청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인데요. 다음에 해상되는 작물인데 무늬점 아저씨가 원나라 들어갔다가 어떻게? 부통에 가지고 들어왔던 거. 바로 모카죠. 모카. 그래서 모카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17번. 과전법입니다. 고려말의 과전법을 통해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이 경제를 틀어집니다. 도대체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 고려말 공량왕 때 시행된 건데요. 정도증 등의 건의로 시행됐는데 이 과전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월급을 주는 제도예요. 원래 고려시대 때 월급을 주는 제도는 전시가입니다.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가. 관련 업주 과전법이랑. 그 다음에 지계를 발급했다. 이거는 땅문서예요. 땅문서. 토지 소유 증명서입니다.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고종황제였던 광무개혁이고요. 공인이 등장했다. 이거는 대동법의 역량 결과죠. 그러면 정답은 일단 5번인데요. 자, 전시가나 아니면 앞에 있던 신라의 노급이나 관료전이나 지금 있는 과전법의 공통점이 뭐냐.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으로 운동신에게 과전법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직. 지금 일하는 현직. 일하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퇴. 제가 은퇴를 해도 노후보장연금처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게 과전법이잖아요. 그리고 관리에게 뭘 줍니까? 토지에서 조세를 수치할 수 있는 권리.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을 과전법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면 강남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저한테 내는 거예요. 제가 대신 거둬 쓰는 거고. 다만 전시가는 전 지역이 아니라 수도와 가까운 경기 지역의 땅만을 가지고 지급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인 거고요. 그리고 28번. 다음 퀴즈의 정답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려 첨성대 선주교. 정몽주가 철퇴를 맞고 죽었다라는. 만월대 다 고려 수도 개경이죠. 개성.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조선의 교육기관이 아닌 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 응애예요? 아, 태어났다. 그러면 초딩이, 초딩학교가 어디냐면 서당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겠죠. 중학교가 수도는 4군데. 동서남북 지역에 있다라는 4부 학당. 지방에는 향천사회 학교인 향교. 그리고 거길 졸업하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최고의 조선고등교육기관. 성균관. 그리고 지방에는 사림파가 만든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가 서원이죠. 그러면 1번에 있는 경당은 누구냐? 고구려의 지방에 만든 학교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기록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추정하기로는 고구려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장수왕 때 만들지 않았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고요. 넘어가서 20번입니다.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기구예요. 자, 조선의 중앙정치기구 왕명출납 6명의 승지. 자, 왕명출납에서 이미 정답을 찾아야 되죠. 왕의 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여기는 바로 왕의 정치를 받드는 관원들이 들어간다라는 승정원이죠. 그러면 승정원을 찾으면 되는 건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가에 해당되는 정책인데 완성성성성성성 뭐를? 경국대전을 완성성성성성 했던 이 성정 때 국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법률을 담은 할아버지였던 수양대군 세조가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거를 완성성성 했던 게 바로 성정이죠. 반포했던 게. 그래서 찾으면 여기 2번은 경국대전이고요. 택리지 이중환이 쓴 인문지리지고 농사직설은 세종대왕 때고 동의보감은 허준때 그리고 강해군때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2번 보시면 현량가 위훈삭제 김효사와 누굽니까? 광조광조 조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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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조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던 이 중종 이때 자기를 왕위로 만들어준 홍구파라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쪽 살인파의 최고의 리더였던 광조광조 조광조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주죠. 그러면서 조광조 그랬던게 현량가입니다. 현명하고 어진 사람이 있다라면 추천을 통해서 살인파의 추천으로 관직해 나가는거 그리고 중종이 왕위에 오를 때 도와줬다라는 애들을 다 조사했더니 공신들 중에 3분의 2가 뻥이더라. 그들의 공신을 삭제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자 어떻게? 전하 광조광조 조광조 영모 그 얘기를 들은 중종이 맞다 맞다 영모 맞다 이 죽여버렸던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조광조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 자 먼저 거중기는 이거는 정약용이고요. 조선경국전 정도전이고요. 망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거 이재연이고요. 소격서 정답입니다. 자 조광조는 살인파의 거두지이자 리더예요. 살인파는 머릿속에 only 성리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부정을 해요. 소격서는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도교 행사를 지내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첫날에 뭐 새해 첫날에 하늘신 별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 싹 다 없애자고 주장한 게 바로 조광조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체제우 인내천사상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여러분도 하늘 왕도 하늘 노비도 하늘 저기 있는 생선장수도 하늘 다 하늘이다 인간평등 사상이 들어갔던 동학이죠. 그리고 동학의 경전이 바로 동경대전입니다. 정답은 1번 그리고 24번 조선 후기 수치체제에 정빈되어 영조 때 폐단이 심했던 군대 가는 세금 건장한 남자라면 군대 가는 세금을 1년에 두피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저랑 저를 사랑하는 미래의 와이프 그리고 그 와이프 사이에서 낳은 토끼 같은 딸 우리 3인 가족 중에서 군대 가는 세금은 저만 내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 동진시 딸 군대 가는 세금 추가 딸인데요? 음 청년이다 또 한필 추가 어? 뱃속의 아기 한필 추가 할아버지 한필 추가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 못 버티겠죠.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든 농민의 부담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원래 두필 내는 거를 무려 세금을 50%나 디스카운트 시켜준 게 바로 뭐다? 균녀법이죠. 군대 가는 세금을 손댄 거 역 정답은 1번이고 대동법은 특산품 세금 손댄 거고 광해군대 영전법 같은 경우는 농사 짓고 농사에서 거두는 세금을 손댄 거고 직전법은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를 손댄 거죠. 정답은 1번 25번 밑줄근 개혁안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방계수력 유형원 바로 중농학파의 1세대죠. 자 중농학파는 농업을 중시 여기는 거고 농민들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농민들의 힘이 강해지려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서민들의 힘이 강해지려면 자기 명의로 된 자기 아파트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당시 때는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받은 농민들이 자영농 내 땅을 스스로 경작하고 경량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농민들의 힘이 강해지고 나라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때 주장했던 토지제도가 유형헌은 균전제입니다.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자. 물론 진짜 균등하진 않아요. 사농 공상 양반 농민 상인 수공업자 순으로 토지를 분배하는데 본인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 순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는 게 바로 균전제입니다. 정의결사 고려시대 진울스님이 주장했던 구구 훈련도감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진 군대고 전민변정도감 고려 공민왕 때 스토리죠. 정답은 1번 26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지금 홍의장군 곽재우 임진왜란 때 의병장 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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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당했던 개구력을 갚자 바로 인조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강해군이나 아니면은 인조의 정묘한 병조란이 들어가면 정답이겠죠. 아마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강해군이 유배를 떠나고 왕이 오른 게 바로 인조잖아요. 들어갈 수 있겠죠. 고려 위하대군 고려 말 이종무 이거는 세종대왕 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27번 다음 경문이 작성된 시기의 상황이래요. 평서대원수 샬랑샬랑 꿀랑꿍 평안도놈 샬랑샬랑 꿀랑꿍 이거 뭐예요? 홍경래 난입니다.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로 들고 일어났던 그러면 홍경래 난이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세도정치기 몇몇의 세도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있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세도가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사 수령 지방사 지방사 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은 잘나가는 세도가문 안동김시 풍량조시 월급을 줘야 됩니다. 월급이 아니고 뒷돈 지금으로 치면 뇌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잘 쳐서 사똘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사똘가 됩니다. 5억을 내고 사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고 사똘가 된 애들 100% 탐가 놀이가 됩니다. 탐가 놀이가 되면 우리의 영원한 호급 백성들을 악독같이 삥 뜯겠죠. 그러면서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삼정의 문란 세 개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이게 심하자 일어난 게 바로 앞에 봤던 홍경래는 아니죠. 정답은 4번이고 무신들 고려시대 별기군 근대 개화기 때 채치원 신라하대 정답은 4번 그리고 30번 아 28번 다음 소식을 들었나 양반도 군대 가는 세금을 걷겠다네 영조의 균녀법 균등하게 원래 세금을 거두려고 했지만 양반도 그때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결국 50%를 깎아준 거고 이제 드디어 양반들에게도 군대 가는 세금을 걷겠대요. 이거는 흥 흥 흥 흥 흥 흥성대용군 호포제입니다. 호포제 그래서 흥성대용군이 집권했던 시기 때 서양의 침입이 심화되니까 당연히 서양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겠죠. 그래서 서양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겠다라는 적합의를 세웠다라는 거 장용용 정조 청해진 장보고 칠정산 세종대왕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9번 가해들에 갈 문화유산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근정정 바로 경복궁의 정전이고요. 경해루 향원전 왕이 유희를 즐겼던 곳 약간 휴식을 취했던 건가 정답은 경복궁 정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 30번 신하루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건데요. 어? 조사시찰당 고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고종은 근대의 개화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직접 외국에 사찰단을 보내죠. 그 중에 하나 보냈던 게 바로 조사시찰단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내고 나서 삼정이정청 삼정의 문란이 심했던 세도정책이 있대. 어제 연 어메리카 미국과 싸웠던 신미양료 흥성대원군대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이거 앞에 바로 여기 신미양료의 배경이죠. 흥성대원군대 이모군란 자 이렇게 근대 개화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또 개화 정책을 시작을 하니까 그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3번 이모군란이다 라는 거 그리고 31번 다음 가상의 편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빠는 농민군의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샤랑샤랑 콜랑콩 전주에서 정부와 하회와 약속을 했던 전주화약 이거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걸 찾게 되면 동학농민운동은 전주에서 하회와 약속을 하면서 정부에게 나 우리가 원하는 거 반령해줘 정부가 오케이 콜 받아줄게 그때 니들 믿을 수가 없다면서 농민군들이 만든 게 집간소죠. 동학농민군들이 만든 자치기구 기기창은 무기, 기기, 창고 틀렸고 도평의사사 이거는 고려시대고 통리기만문은 개화정책기구죠. 정답은 2번 그리고 32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건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곡식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명령. 뭡니까? 방곡령이죠. 곡식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명령. 단발령은 머리 자르는지 말령은 거고 산림령은 산림. 산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려고 일본이 만든 거고 회사령은 일본이 또 우리나라 회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정답은 2번 33번 가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이 돼 허럽이 널고 이 토이름의 미를 죽였던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우리 모두 합격! 안중근 의사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안중근 의사께서 꿈꾸는 게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서 서구 열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셨던 내용 중에 여기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중일 공동군대를 만들자 그리고 한중일 공영화폐를 만들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영남만인손은 이만손이 주도했던 조선책략이 들어오자 들고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선생님 헤이그 특사는 이트리옥 이상설 이위종 이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34번 밑줄근 세조약이에요. 자 광무 9년 11월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군을 일본에게 넘겨준 사실상 죽을 사사사사사사사사 나라가 죽어버렸던 외교군을 박탈당했던 바로 을산늑약입니다. 을산늑약의 결과 일본은 통감정치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대 통감의 이토이루부민 자 나라가 뺏기고 나서는 조선총독부 나라가 뺏기기 전에는 통감부 여기는 지금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35번에 밑줄친 이 지역 자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이 된 세 군데는 처음에 인천 그 다음에 아 부산 그리고 인천 원산이죠. 그 다음에 라이징 썬 석유회사 이건 뭡니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정답은 라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번에 가해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지금 정을 대보름 맞이해요. 자 정을 대보름 맞이할 수 있는 이모티콘 달집 태우기 틀린 거 찾아요. 틀린 거 지금 보시게 되면 창포물에 머리 감기는 정을 대보름이 아니라 이건 단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7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건데요. 헌병경찰 지금 이거는 언제입니까? 헌병경찰은 일본이 가식민제로 들어갔던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죠. 엄청나게 억압하고 짓누르는 시기입니다. 제목을 입고 칼을 찬 교사가 있었다라는 거고 분화로둠동 갈려놓고 이거 다 갈려놓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은 1925년도에 사회주의자를 잡기 위한 명목으로 만든 법이지만 만든 김에 우리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탄압했다라는 거 그리고 38번 만세시위 이완용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탑골공원에서 시작을 했대요. 뭡니까? 3.1운동이죠. 3.1운동 3.1운동과 관련된 거는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운동이고 그 다음에 3.1운동은 우리나라의 시작으로 해서 도시 서울 도시 농촌 그리고 만주 연해주 미국의 필라델피아까지 정답은 2번이고 황무지 개관요공권 이거는 보아네라는 애국계몽운동 계열 단체고 러시아 내정간섭 이권침탈 규탄 이거는 독립협회죠. 둘 다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입니다. 그리고 39번 가에 들어갈 정책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1920년대 지금 이거는 일본이 쌀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쌀을 뜯어갑니다. 20년대 그 정책이 뭐예요? 쌀미 쌀의 생산량을 늘려서 가져가겠다라는 산미 증식 계획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번에 다음 자료에 대한 민족운동인데 물산장려운동 이거는 신토부리 신토부리 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어지니까 자기네들 세금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질 좋고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헐값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우리 물건을 사자라는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의 주도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죠. 대한매일신부의 후원을 받았던 건 국채보상운동이고 황국중앙총상에 전혀 관련이 없고 독립문건립 이거는 독립협회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41번으로 가볼게요. 가해들을 갈 단체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신간회의 여성버전 그게 바로 뭐예요? 근우회죠. 근우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42번에 박영희인데 지금 이분께서는 이분 인물을 몰랐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요. 어딨냐면 여기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 공정서군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대한독립군 이런 독립군들이 연합을 해서 백두산 일대에서 일본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죠. 우리 독립군 여사상 최고의 승리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정답을 찾게 되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융봉길 의사입니다. 융봉길 의사가 가입했던 곳은 뭡니까?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바로 한인애국단이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44번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대일본제국 샤라샤라 군란 꿍이 이름을 어떻게 게이조 히데요 이거 지금 10년을 두드려팼던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10년을 두드려패고 우쭈쭈 우쭈쭈 달려줬던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그리고 마지막 30년대 40년대는 정신 자체를 없애버렸던 민족 말살 통치 정답은 1번이죠. 우리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와 우리는 한몸이다. 그리고 어떻게 아침마다 천왕에게 인사를 하는 군성료배 그 다음에 나는 자랑스러운 천왕국가의 신민이로서 황국신민사사를 외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일본인이야 이름 똑똑해 아까 봤던 것처럼 창시개명을 했던 거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45번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민족주의 사학자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리고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의열단의 행동강령이었던 조선혁명선언을 쓰셨던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죠. 그러면 신채호 선생님은 의열단의 행동강령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그리고 46번에 다음 바로 이승만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될 이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강복되고 나서 해방 이유입니다. 지금 저기 북쪽에는 김일성과 소련이 손을 잡고 북한의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빨리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어댑니다. 라는 건데 이거 이후에 어떻게 지금 분단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김구 선생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으로 가셔서 김일성과 협상을 하지만 실패로 끝났죠. 정답은 2번이고 한국강복군은 임시정부의 군대고요. 모스코바 3국의 상회의가 개최됐다? 앞에 봤던 이 발언 바로 직전이고 여은영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중이 이거는 해방 직후에 바로 만들어졌던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47번 가정책인데 지금 직가증권이 이래요.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했대요. 이거는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고 3년 만에 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었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재헌국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친일파를 차단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내 땅을 갖고 싶어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토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죄송해요. 농지개혁법입니다. 제가 발음이 잘못났네요. 농지개혁법인데 이거의 핵심이 뭐예요?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농민을 주는 거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유상 돈을 주고 땅을 받아서 돈을 받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을 받고 땅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과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 땅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경작하는 자작농이 늘어났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48번 미죽은 정부입니다. 지금 이 시기 51년에 동족 상장의 비극 6.25 전쟁 때니까 6.25 전쟁과 관련된 거는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네요.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49번의 다음 일기를 통해서인데 어느 여자 대학생에게 쭉 보시면 3.15 부정선거 다시 해라. 3.15 부정선거로 일어났던 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놓고 하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4.19 혁명 찾으면 정답이네요. 바로 1번이고요.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 때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부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그리고 50번 마지막 문제네요. 밑줄근 정부의 시기입니다. 지금 한일국교 정상화 이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는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일본과 한일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이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경제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겠죠. 여기 이 정상화를 국교회담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 강제징용됐던 할아버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박정희 정부 때 일단 아닌 걸 찾으래요. 삼성개혁 베트남 국군 파병 경제개발 5개년인데 한일 월드컵은 훨씬 이유죠. 2002년도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해설강의 또 모든 문항 다 풀어봤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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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